나 좀 치죠 에이 지금 치는데 자 지금 치죠 쳐 음 좀 자 이게 지금 좀 버텐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저희도 시어가 나올 때가 문제죠 지금 이거는 지금 자 지금 큰 위협이 되는 화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비 분들도 버틸 수가 있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제주시어가 만약에 아 나왔네 개쌈디 나왔죠 지금 조심해야죠 개쌈디 나왔어요 개쌈디 일단 땡겨줬죠 탱이 그렇죠 자 지금 근데 계속 지금 버틸 수가 개쌈디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개쌈디를 일단 잡아야죠 개쌈디를 잡아야죠 개쌈디 아 개쌈디를 잡아야 이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언덕이 떴는데 잡을 수가 아 지금 아 지금 개쌈디를 잡아야죠 개쌈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유 언덕이까지 떴는데 지금 누웠고요 잡이고 개쌈디만 잡으면 지금 위험요소는 쭈는데 아 보라 클릭 밑으로 보라가 됐어요 자 얼토 쓰고요 일단 뭐 아 지금 아 이거 지금 아 이 강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 공성 지금 수송 준비 중이라 이게 좀 캐릭터이 다 올 가능성도 크고요 자 이게 지금 자 뭔가 좀 개쌈디를 일단 어 지금 누웠죠 강할수록 검사나게는 역시 개쌈디만 잡았죠 잡았구요 우리가 자 잡았구요 야 이거 지금 우회성까지 아 강할수록 겸손한 힘이 굉장히 잘하셔 몸으로 때운다 지금 잘했죠 예 이림 좀 잘하셨구요 탱후도 자 지금 뭐 풀구요 자 지금 물약 좀 먹죠 아 이거 하나 남은건데 이게 지금 자 그렇더라도 어디가 아주 컨덕을 좀 봤죠 지금 자비분도 굉장히 아 예 지금 뭐 아니 제조송이라니깐요 예 누가 파티를 해 주셨구요 지금 자 퍼프를 좀 주십시오 지금 제조송이죠 거기에 지금 제조들이 수송을 할테구요 거기 자비님들하고요 다 가실텐데 아 지금은 뭐 지금 너무나 잘하셨구요 아 강할수록 겸손한 힘이 진짜 잘하셨고 아 헌님도 좀 잘하셨고 광선주몽님 몸으로 때운다 아 좀 퇴근이 굉장히 잘했죠 그 페이트같은거 해서 다행히 아 자 저희들도 지금 약간 좀 어이없다는 듯이 그저 누워있죠 아 이거 볼까요 오늘의 운세를 자 누운 모습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한번 점쳐보죠 자 가까이 아 이거 볼까요 아 지금 편히 누웠죠 지금 다리가 쫙 뻗은 상태구요 이거는 그동안 그동안 오전후까지 편안한 편안한 변동없이 편안한 그런 평탄한 운세구요 자 팔 팔 팔 완전히 뻗었죠 아 팔까지 뻗었으면 지금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지금 완전히 팔을 뻗은 상태입니다 대신 고개요 고개가 바로 눕힌게 아니죠 그쵸 왼쪽으로 돌아갔죠 이거는 마지막에요 어 머리가 좀 돌아갈 정도로 좀 놀라고 좀 의외일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거죠 운세 자체는 지금 뭐 오전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쵸 저녁 오후 오후 늦게 아 지금 개쌈디 아 이게 지금 자 개쌈디가 나왔죠 이거 좀 자 잡업 아하 이게 참 자 이게 개쌈디요 지금 흔들어주는데 자 저도 보라가 못 됐나요 뭔 눌렀는데 보라가 왜 안됐죠 아 이렇게 구린 컨트롤을 갖고 또 지금 눌러도 보라가 안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컨트롤이 구르면 구리면 이게 지금 아니 공격을 했는데도 공격이 안먹힐까요 자 뭐죠 일단 아 개쌈디 지금 아 지금 열받았던 상태라 지금 뭐 그쵸 자 아 한번 휘저어주려는거죠 이게 지금 완전히 자기도 복수로 음 아 자 개쌈디 에 맥클 자리가 없어요 지금 자 나중에 좀 한번 정리할 거를 좀 정리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제조들 오늘의 운서를 좀 분석해 본 결과 1단계 저녁이요 저녁이요 저녁쯤이죠 10시 가량 되면 아마 의외일격 되기 전에요 당에서 그저 큰 곤란을 겪을 운세죠 뭐 그전까지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아주 편안한 좋은 운세데요 그렇다면 이번 공성 같은 것도요 우리 자비 분들의 여러 혈분들이 중립혈분들이 제조 혈성을 쳐서 지금 뺏을 가능성도 있죠 그 운세로 분석해 보면요 음 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죠 자 뭔가 좀 굉장한 성과를 좀 올렸고요 약간 좀 막판에 좀 예 저항했죠 제잇을 열받고요 예 아 점제 예 자 두관시파로 블랙눈썹에 유명한 도배제조죠 작의 도배제조 지금 일곱 페이지 도배 기록은 아무것도 아직 아무도 못 깼고요 어 지금은 헤 지금은 예 거의 뭐 지금 세 페이지도 세 페이지도 아니죠 세 줄 세 줄 도배 정도로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저도 이분 글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아이디 벗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껐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약간 내용이 좀 있는 물론 언풀성 글들이지만 그런 글도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배를 자제하고 내용이 있는 글들을 올리려는 그런 쪽으로 방향선을 아 지금 뭐 아 이렇죠 아 자켓은 정말 지파로를 지금 가합을 했고요 예 예 예 예 예 자 제주들의 오늘의 운세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 쪽 갈수록 지금 아 개쌈니가 자 마비 걸어 자 지금 마비를 걸었고요 보라가 됐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공격을 한 거죠 제가 예 그죠 자 개쌈니 다시 개쌈니 자 이게 지금 아 지금 안 지키는데 야마저기 아 아 에 상대까지 나오는데 텐까지 자 파워를 못하고 어쌈니라고 쓰죠 우리 자 어쌈니라도 써야죠 대반하고요 예 어쌈니라도 썼고요 자 잡았죠 잡았어요 일단 어쌈을 썼는데 자 개쌈니 개쌈니 아 요게 지금 집치가 않죠 마비를 더 걸고요 예 자 걸고 좀 치는데요 제가 아 이게 지금 탱헤이트가 좀 있고요 다른 분들 때문에 일단은 아 이게 지금 자 아 아 이게 제조들 지금 자 개쌈니 이게 아 개쌈니디를 한번 우리가 쳐야죠 자 개쌈니 이거 화력해색이고요 아 개쌈니 탱이 좀 잘해주네요 탱이 근데 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전체헤이트를 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그 그 그 아주 그 그 다 그 그 그 그 자, 마비를 한 번 걸면 좋은데, 그렇죠? 아, 누군 것 같죠? 지금, 하이다는 순간에. 이게 지금 강할수록 겸손하게 굉장히 잘해줬고요. 자, 이거 지금 한 번 전멸될 상황도 지금 되겠죠? 아, 강할수록 겸손하게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고요. 다른 자비원분들 지금, 아, 잘해주고 계신데. 자, 지금, 자, 그렇죠? 혹시 저거 지금 부활되면 좀 노려야겠죠? 다른 자비원분들? 예, 계상되고요. 자, 이거 지금, 자, 대반단문을 하고요. 자, 헤이터. 아, 지금 제조 부활이 되나? 아직 부활 안 됐죠, 제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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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멸시킬 수도 있죠, 어디가? 아, 저, 미뤘죠? 네, 미뤘죠, 우리가 지금. 아, 이거 뭐? 자, 지금은 미뤘어요. 자, 이 제조들을 지금 공성준비, 규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준비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미뤘죠, 우리가? 네. 이상한데요? 그죠? 이게 왜 미뤘죠, 우리가? 이게 아마, 예, 화력한 분이 굉장히 큰 화력을 해주면서, 다른 자비원분들도, 대응이 괜찮았어요. 점사 같은 거 하실 분들 해주고요. 네. 그쵸? 강할수록 겸선완계님이 화력 역할을, 아주 잘해주세요. 응, 광선주몽님도요. 지금 뭐 헌님이라든가. 아, 이거는 지금, 에, 에. 그래서 젊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건가요? 어, 그. 아, 지금 미뤘네. 사실 이 구성으로 지금 그렇게, 미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 지금 아, 그동안 아꼈던 거 하나씩. 지금, 트진물라고 또 아까 썼고요. 아까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아, 지금 그거 그냥. 투지, 투지 물약도 좀 썼기 때문에. 에. 큐빅 없다는 지적을. 지금 같은 태형으로서 그런 거는 지금 눈이 바로 가죠. 큐빅 있나 없나. 아, 이건 알카로운 지적이죠. 아, 지금 없는데요. 아, 이거 뭐. 치즈케이크라도 좀 어떻게. 아, 지금 한번. 자, 이 치즈만은 정말. 에, 치즈만은 정말. 에, 치즈만은 정말. 아껴두고 몰래 좀. 중요할 때 쓰려고 했던 건데요. 자, 치즈까지 한번 세팅해보죠. 아, 이거는 지금. 50%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자, 치즈까지 좀 세팅했고요. 자, 대반도 하죠. 자, 지금. 이게 대방 같은 게 역할이 커요. 저는 자비분도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계신데요. 아, 이. 이. 제주들이 지금. 공부를 했어요. 이 제주들도. 지금. 아니. 지금. 단단히 지금 수송 준비를 좀 하고. 이들 수송을 했다는 애들인데. 지금. 아마 파티 구성 같은 것도. 돼 있겠고요. 자. 이렇게. 밀리고 나서는 지금. 예. 두 번을 밀면. 자. 뭐라 타죠. 까지 거. 예. 아직 45초. 보시면. 딜이 지금. 아, 개쌈디. 조심해. 아, 이게 지금. 누웠고요. 아, 지금. 자. 일단은 지금. 자. 개쌈디를 지금. 어떻게. 자. 파워를. 지금. 아직 딜이에요. 예. 자. 일단은 좀. 헤이터를 한번 해보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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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쌈디. 궁수고요. 아, 이게 지금. 자. 못 버티는데요. 개쌈디. 깃털까지 했죠. 예. 이 사실. 제주들이. 지금. 아, 이게 지금. 자. 이게 좀.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자. 개쌈디. 자. 자. 개쌈디. 타겟 해지하고요. 개쌈디. 탱인데 잘해주죠. 예. 자. 파워를 한번 하고요. 자. 일단 버티죠. 우리가. 자. 이거보다 지금. 격수를 채. 아. 너무 멀리 도망가는데요. 지금. 자. 여기서는 일단. 개쌈디라도 한번 잡죠. 우리가. 디버프 좀 해주고요. 개쌈디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요. 자. 일단은 좀. 자. 일단 저. 저쪽이 좀 급한데요. 사실. 개쌈디를 좀. 아. 개쌈디를 좀. 개쌈디를요. 지금. 지금. 견제하다가는. 이. 시화한테 상하는데요. 쭉쭉 빠지기 때문에. 제조가요. 아직. 화력.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아니. 그동안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죽죠. 아. 이거. 단단히 지금. 옷이라도. 차려입었나요. 이게 지금. 네. 이게 좀. 탱이긴 하지만요. 자. 이게 지금. 개쌈디를 오는데요. 자. 이거 좀. 행운의 대반이라도 좀. 노려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 지금. 하트홀. 디버프홀 였고요. 자. 자. 치죠. 한번. 요거. 잘하면 잡는데. 그죠. 지금. 아. 이거 지금. 속화. 속화를 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쳐보죠. 일단 개문도 왔고요. 아. 이게 지금. 개쩐인데. 이거 지금. 아. 잘못하면 밀리겠는데. 이거. 자. 아. 이거 전체헤이터 한번 해. 하구요. 어. 아. 아. 이거 좀 어렵죠. 다 하고. 야. 이거 뭐. 자. CP 물력도 먹고. 여기 한번. 자. 좀 밀린 것 같은데요. 아. 그죠. 요판은 지금 밀렸네요. 아. 밀렸네요. 아. 노블. 헷을 당했나요. 아. 이거 참. 아. 아. 토니님 어서 오시고요. 주의말로hydrat. 전체헤에선hip 미래 другой 개가 눈이 쭐을 항복하기였습니다. 자. 추천. 즐겨. 찾기. 그렇죠. 근데 격수를. 잡기에는 지금. 지금. 격수들이 쫙쫙. 양쪽으로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게. 분산될 염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그냥 따라가서 일단은 잡고 다시 다른 쪽으로 격수 잡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광선주몽님이 파티창으로 격수 먼저 잡으라는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길이상이에요 지금 공성시작 이제 다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라인 걸 확인해야죠 아무튼 오뚜기 당하니깐요 자 로봇을 하구요 스크린라시 켜구요 자 큐빅 좀 걸구요 두 판을 좀 밀었죠 아 밀었는데 제주들도 이제 뭐 공성이기 때문에 거기 가 있겠죠 다 전부 수송 알아요 자기 성 자 일단은 저기 자 우리가 물어볼까요 제주조송 치러 갈 건지 자비님들 자 뭐 음 아직 갑이 없는데요 뭐 아직 뭐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가요 서로들 음 자 보고요 자 음악도 한번 뭐 다시 틀구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 없겠죠 제주들이 자 이제 뭐 개들이 지금 수송하러 왔겠는데요 아 시작되었구요 제주도 성이죠 아 이게 제주들 성 지원 안갔나요 지금 뭐 흥분했나요 성도 안가고 저기 왜 있죠 어 지금 이거 보시면 어 이거 왜 아직 흥분한 거 같은데요 제주들이 자 어 요즘 구타도 안가고 왜 여기 있죠 왜죠 자 자 어쌤 한번 하죠 예 어쌤 한번 하구요 자 스킬을 써주고요 마비 걸렸기 때문에 요즘 좀 화력되는 캐릭이 좀 점사만 하면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자 점사만 좀 해주면 마비 아까 걸렸는데 아 지금 도망가죠 자 이게 이제 혼자 유인해서 나를 잡으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스킬도 써주고요 전체 스킬을 써주고요 자 전체 스킬을 써주고요 자 아 아 이게 왜 참 자 개전들 좀 치는데요 다른 잡이 분들도 지금 그렇죠 잡았죠 이번에 에 강할수록 겸손하겠네 개 대문전 일단 잡아야지 화력 캐릭이니까 자 마비 걸고요 어 개문까지도 자 지금 강할수록 겸손하느님이랑 다른 잡이 분들 다 그렇죠 자 잘 해주셨고요 예 잘했죠 이게 좀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 제주도 지금 아까 자신만만하게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낭패한 모습이죠 예 당황했죠 많이 이사가 이상하다고 지금 고개를 갸웃갸웃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동창에 나온다는거 동창에 나온다는거 지금 제주가 선포했나요 이쪽 혈액 선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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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 죽이면 쌍방인데 아 이거 아마 공 예 그렇죠 이거 이거 제가 헌임만 조심하셔야겠는데 예 자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어 음 단체로 미쳤나 뭐 이렇게 겁나 이게 지금 제주가 흥분해서 지금 외치기를 계속 하죠 에 자 자 자 볼까요 한번 아 지금 제주도는 여기 있구요 와 일단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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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주 시어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아 탱도 있고요 자 이게 좀 착심하고 왔네요 탱까지 착심했죠